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부 있잖아요. 저 내부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메인의 왼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메인의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부가 메인과 같은 라인을 차지해야 되는데 같은 라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마진 값을 쓰면 됩니다. 마진, 이거 카피해서 여기에는 내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진 그리고 레프트 왼쪽을 주는데 마진 레프트를 제가 1px로 하면 제가 이걸 키워볼게요. 어때요? 키워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0까지 오고 급기야 여기서 더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돼요. 아 그 전에 까먹은 게 있어요. 자 내부에 크기 값을 우리가 지정해야겠네요. width 값을 200px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줄이면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99까지 줄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살짝 여백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내부에 width 값인 200px만큼 화면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라? 안 올라가네요. 왜 안 올라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있는 저 내부가 원래 200px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얘의 사이즈에 내부의 사이즈를 우리가 200px로 하게 되면 그 패딩 값이나 마진, 아니 모더, 테두리 값 같은 게 포함이 안 된 상태로 200px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크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박스 모델의 사이증을 컨텐트 박스가 아니라 보더 박스, 즉 보더를 포함한 크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서 이거를 조종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99 에서는 아랫줄인데 내부의 크기인 200px이 되는 순간에 윗줄로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자,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부가 200px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패딩 영역 있죠?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내부라고 하는 저 컨텐트는 더 이상 메인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부는 위의 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럼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내부가 그래서 내부를 저기 있는 저 메인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 있는 메인이 위치하고 있는 저곳까지 움직이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쭉 아니죠? 쭉 키워서 400 딱 지금 시점에는 472px 만큼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메인인 여기 있는 내부가 메인과 같은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472라고 하는 저 값은 우리가 화면의 크기를 달리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부가 메인의 위치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472px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72px이 뭐냐면 자 여기서 검사를 해서 제가 메인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의 크기를 보면은 메인 태그의 크기가 메인 보지 말고 여기 있는 클래스 값이 컨텐트인 저거 있죠? 저거를 한번 제가 열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스 모델의 크기가 471px, 거의 472px이죠. 이 크기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부의 크기를 여기 있는 내부를 감싸고 있는 이 섹션의 컨텐트 크기만큼 동쪽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제나 내부는 메인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 진짜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과는 100%로 해주면 마이너스 100% 그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를 아무리 바꿔도 내부는 언제나 언제나는 아니죠? 대체로 메인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휴 어렵다. 어떻게 하죠? 자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원했던 것은 저 내부가 여기 있는 이 왼쪽 여백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서 뭘 하면 되냐면 요 상태에서 지금 내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부를 200px만큼 왼쪽으로 더 전진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내부의 왼쪽 left를 마이너스 200px만큼 하면 내부가 왼쪽으로 200px만큼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꼼짝도 안하는 것은 내부의 현재 포지션 값이 static이기 때문입니다. 저거 relative으로 해야지 그때 움직여요. 그럼 됐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aside를 여기로 위치를 시키셔야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aside의 부피를 확 줄여버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aside가 메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요렇게 내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aside가 자기 자신의 어떤 크기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메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밑에 줄로 내려온 거거든요. 좌천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메인인 aside의 실제 크기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는 있는데 그렇게 부피감을 확 없애버리면 aside는 굉장히 훌쭉한 녀석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마진이에요. 제가 준비한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요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inner라고 되어있는 것이 요거예요. 그리고 옆에 other라고 되어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inner에게 inner의 margin m-a-r-g-i-n right 값을 제가 10px에 주면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inner는 inner의 오른쪽 마진 값이 커지면서 other가 옆으로 비껴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inner가 마치 저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 있는 inner를 inner의 사이즈를 제가 마이너스로 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other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마진은 마진 값을 음수로 주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태그의 크기가 작아진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태그의 크기는 시각적인 크기는 유지되지만 그거의 부피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레이아웃 상에서 aside의 부피감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좀 흉한가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side의 마진 라이트를 마이너스 150px만큼 주면 보시는 것처럼 aside는 aside의 현재 크기는 뭐냐면 어? 제가 안 적었네요. aside, aside 여기 없죠. width 값을 제가 150px로 했습니다. 자, aside는 150px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margin에 right 값을 마이너스 150으로 하면 그 얘기는 aside는 부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로팅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피감이 없기 때문에 메인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어렵죠. 여러분 힘들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질구질한 면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플럭스 같은 효과가 주목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방식도 중요하고 아직도 과거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진, 패딩 이런 거에 좀 독특한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것도 교훈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수업에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